안녕하세요 한비티비입니다. 전기세에 오르고 있죠? 얼마나 오르고 있을까요? 지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전기료 인상, 지금은 23년 2월이구요. 22년 4월에 4.9원이 올랐습니다. 22년 10월에 7.4원이 올랐고 한국전력공사의 연료비가 3분기에 5원이 또 오릅니다. 추가로 지금은 동절기요금이죠. 그럼 더 비싼거죠. 그런 상태에서 올해죠. 1개월 전인 23년 1월 1일에 11.4원이 오릅니다. 그래서 전기세는 갈수록 지금 오르고 계신 상태죠. 아마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요금을 이번달에 아마 내시게 될거에요. 아직 아마 안나가셨을 확률이 큰데 그러면 전기세가 더 나갈겁니다. 그렇죠? 이점 알아두시면은 전기세가 좀 올랐구나 이래서 올랐구나 라고 알 수 있을것 같습니다. 제가 전기세의 오른동향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렸습니다. 한비티비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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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